때려 아니 때려봐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뭐야 힙합을 막은 거야 뭐야 또 누웠어 왜 안고까지 갖다 놨다가 뒤로 나거냐 아니 여러분들 이거 지금 티빙으로 보시는 분 나 완전히 화질이 선수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최악인데 이거 지금 자 철 제발 좀 좋아 그렇지 권창훈 됐다 야 니어 잘 봤네 좋아 좋아 그러니까 좀 후토크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잘했던 부분도 있고 결과를 냈으니까 그것도 있겠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묶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좀 다행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기 이라크 경기를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두 번째 네바논과의 홈 경기도 만약에 비기거나 뭐 잘못됐다면 정말 큰일날뻔 했죠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 경기를 뭐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니고 종아리 쪽에 약간의 좀 땡김의 현상 종아리 쪽에 약간의 좀 긴장 이런 것들이 좀 생겨와서 잘못 뛰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쉬게 됐는데 경기 전에 좀 걱정이 좀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못 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월드컵 최종 예선이고 결과가 중요한 승부였기 때문에 큰 고민 하나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뭐 잘한 선수들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아쉬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최종 예선 몇 경기 잘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대표팀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더 잘했으면 하는 내용도 짚어보는 게 어떨까 좀 쉽습니다 우리 잘한 걸 보면 오늘은 황희찬 선수 정말 열심히 잘 뛰네요 손흥민이 없는 그 위치에서 공격 2선 위치에서 약간 손흥민 선수가 주로 뛰는 그 왼쪽 그래서 중앙쪽까지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줬는데 올바밤튼 프리미어리그 이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굉장히 자신감도 찬 모습이었고 권창훈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던 그 돌파 쭉 들어가서 내렸던 것도 좋았고 그거 포함을 해서 어시스트 포함을 해서 오늘 키패스를 세기나 기록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뛰고 공간이 나올 때 계속 움직여주고 활동량 자체를 상당히 많이 가졌다 경기 딱 끝나고 나서 황희찬 선수가 확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많이 뛰었구나 오늘만큼은 정말 황희찬 선수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면 올바밤튼에서의 데뷔전도 치르게 될 텐데 황희찬 선수에게도 우리 대표팀에게도 오늘은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과 결과에 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명 얘기하면서 김민재 선수 하 정말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을 좀 구했다라고 한다면 김민재 선수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든든합니다 아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볼을 커팅하고 수비하고 이런 것도 상대가 힘을 잘 못 쓰지만 볼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공격이 좀 답답한 게 있었잖아요 볼을 직접 갖고 들어와가지고 오버랩핑 이제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웬만한 무슨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라간 특히 그 전반전 41분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오버랩 치고 들어가가지고 원투 친 다음에 저쪽에서 크로스까지 공격을 했던 거 이야 정말 대답합니다 기록적으로도 압도적인 게 경합 상황 있죠? 경합에 7번 상황이었는데 6번 성공시켰어요 롱볼 14개 때렸는데 12개 성공시켰습니다 전체 패스 성공률 90%고요 드림 이게 진짜 이게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데이터가 내가 수치 잘못 봤나? 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센터백인데 드리블을 5개 시도했거든요 그중에 4개 성공시켰어요 돌파형 센터백 오버랩 센터백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맞아요 예 그냥 완전히 미드필더나 윙어처럼 오늘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이 어려울 땐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플레이 근데 김윤주 선수가 오늘 소파 스코어 기준으로 따지면 양 팀을 통틀어서 최고평점이거든요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최고평점이에요 양 팀 다 합쳐서 근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이긴 경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도 우리가 홈이기도 했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센터백이 최고점이었다 그건 그만큼 김민재가 잘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홈에서 공격을 시원스럽게 경기를 풀어나갔냐 그렇게 놓고 보자면 그거는 조금 공격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원정에서 우리의 수비수 중앙수비수가 최고평점? MOM이 됐다고 한다면 오! 그건 우리가 원정 가서 잘 싸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홈에서 황희찬은 잘했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김민재 선수 우리의 센터백이 최고점이다 김민재는 정말 제가 압도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터키 가면서 정말 자신감까지 올라오면서 야 위 레벨에서는 무적이네 이런 느낌 어나더 레벨의 분명히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공격이 혹은 우리의 선수들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1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뭔가 경기가 끝났는데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친 다음엔 아 왜 이렇게 좀 답답함이 쉽게 가시지 않지 왜 이렇게 좀 뭐가 좀 채워지지 않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의 전술의 특징이나 전술의 완성도는 지난번 이라크 경기 끝나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선수들의 이야기를 살짝 하고 싶습니다 특정 어떤 선수를 짚지는 않을게요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패스미스라든지 정교한 어떤 부분 전술이라든지 퍼터치를 하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플레이라든지 축구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게 패스 앤 무브 라고 놓고 봤을 때 이런 기본기가 굉장히 좋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아주 만족스럽게 대표팀을 끌어가고 있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감독의 어떤 책임도 있다 감독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이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과 결과들을 온전히 그냥 감독의 문제로만 다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선수들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놓고 봤을 때 그런 기본기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쉬워요 상대가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고 밀집 수비를 해서 그 공간에서 패스를 하다가 움직이다가 끊기면 그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대가 밀집되지 않은 우리 진영에서 사이드로 펼쳐주는 패스를 하는데 거기서 미스가 일어나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에서 측면 풀백들 측면 사이드 공격수들에게 열어주는 패스도 패스 미스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기본기의 문제 선수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을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키울 수 없을까 이거를 누군가는 좀 지적을 해서 이 부분도 채워나가는 우리가 좀 조금은 긴 호흡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장은 잘했습니다 결과 잘 냈고요 이번에 홈 경기 1승 1무 결과적으로는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경기 잘하자고 이 경기 한 게 아니니까 당장 10월 초에 다시 이제 소집돼가지고 또 최종 예선 3차전 4차전 시리아 이란 다음 10월에는 이란을 만나요 기본적으로 원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우리의 지금 선수들의 어떤 볼터치라든지 패스라든지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팀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싸웠던 팀하고 달라 이라는 그러면 될까? 이게 벤투 감독이 어떤 뭐 선수를 누굴 뽑고 전수를 어떻게 짜는 것만 갖고 될까? 일단 이런 선수들의 기본기를 누군가는 약간 좀 지적을 해봐야 되지 않겠네요 이거는 협회라든지 우리의 기본적인 축구를 교육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겠다 모든 걸 다 감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수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 또 하나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뛰고 몸도 던지고 아까 끝났을 때 막 경기장에 들어 놓고 그건 알겠는데 어때요? 선수 개개인들의 개성이 확 눈에 띄시나요?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서 아 이 선수는 이거 하나는 정말 스페셜해 아 이 선수는 이거는 정말 개성 있게 잘해 아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거를 정말 아주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축구의 우리 선수들에게 잘 안 보여요 지금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는 스페셜리스트죠 양발의 어떤 슈팅 능력이라든지 김민재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폼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패스 좀 해요 양발 좀 더 씁니다 볼 받는 거 어느 정도 해요 슈팅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고루고루는 다 하는데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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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한 느낌도 있어요 고르게 잘하면서 하나를 좀 월등히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정말 개성들을 쫙 끌어올려서 좋은 팀이 빡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정말 왼발을 통한 패스가 기가 막혀 누구는 옛날 해보지를 보는 것처럼 볼이 없을 때 오프더볼이 미칠 정도야 막 누구로 사이드 돌파를 막 직선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해 막 누구로 막 몸빵을 해야 돼 누구로 막 뚝배기로 받쳐대 이런 몇 가지 스페셜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게임이 조금은 더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술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도 이런 개성 이런 개성을 합쳐가지고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을 텐데 조금씩은 다 잘해요 우리 선수들이 근데 어떤 한 분야를 확 잘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달아요 왜 그럴까 놓고 봤을 땐 왜 이럴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축구라고 하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의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교육이 혹시 선수들을 길러낼 때 야! 선수하면 다 양발 써야지 야! 선수라면 다 패스 좀 받아야지 야! 티키타카가 세계적인 흐름 아니야 어? 뭔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선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선수 개개인에 맞는 좀 자기 개성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강인 선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는 일단 우리 별개의 문제로 한번 떼어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달라요 지금 이 결로만 놓고 보자면 자기 개성이 있어요 참! 어? 이런 보지 못했던 플레이를 하네? 이런 게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근데 그런 다른 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달라요 그럼 이강인 선수는 왜 다를까? 놓고 봤을 때 혹시 질문이 달라서 이강인 선수는 몸이 스스로 다르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이강인 선수는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 안에서 성장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른 시스템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에 뭔가 지금 질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선수들 다 열심히 뛴다니까요 다 고르게 잘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들이 좀 사라진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번에 2연전을 보고 이제 10월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이드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의 전체적인 기본기라든지 플레이에 있어서의 조금 더 자기 개성 스페셜한 어떤 능력을 하나는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육각형 이렇게 조그만한 육각형 말고 다른 건 이렇게 골고루 잘하는데 하나는 뾰죽 튀어나오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각형인데 하나는 뾰죽 튀어나오게 하자 이 선수는 패스가 뾰죽 튀어나오게 하고 이 선수는 슈팅이 뾰죽 튀어나오게 하고 이 선수는 몸싸움이 뾰죽 튀어나오게 하고 이 선수는 뭐 폭발적인 스피드가 뾰죽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뾰죽뾰죽 뾰죽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 볼 때 볼 맛이 좀 나지 않겠어요? 와! 지금 우리가 김민재 보면서 이런 피지컬이나 압도적인 거 보면서 와! 손흥보면서 와! 이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결과 잘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뛰었으니까 열심히 잘 뛰었으니까 박수 칩니다 일단 고비 좀 넘겼고요 손흥민 선수도 약간 종아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몸 잘 만들어가지고 잉글랜드에서도 잘 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이